오늘 병원도 가야되니 12시가 벌써 병원드리구나 찬이 그럼 나 여기서 그냥 택시타고 내 안에서 무슨일이 생기면 어찌할거에요? 셀프로 빙이 살펴내고 그런식으로 자꾸 할거야 빙이 빙이야 걸어 와 딱 풀어 볼드마잉 와 딱 풀어 볼드마잉 그때 나 빙으로 보고 있었는데 와 아따 감기야 가라가 아니라 빙이야 가라 화도 많아 화 풀려도 많아 카메라는 절대 안놓쳐 빙이 딱 풀어 셀프로 딱 풀고 아니 멋있어 멋있는 남자였어 빙이 딱 풀고 나서 어디가 얘기 들어줄게 얘기하러 왔어 사람한테 장난치냐 오늘도 분명히 그 말 나온다 사람한테 장난치지 말아 뭔소리야 여자소리데 뭐 아 아 나 잠깐만 왜 또 배아퍼 깜짝 당겨 너희들이 그렇게 웃으면 내가 뭐가 되냐 어이 너희들이 그렇게 웃으면 내가 뭐가 되냐 어이 이게 말 아까 지금 누가 이 와중에서도 누가 한 분이 그랬어 정신력이지 진짜 프로방송입니다 바로 그것이 백계야 아무리 비벼야 돼서도 카메라는 정신력 버티는거지 안돼 놓치면 안돼 아 아 백계 감사합니다 정신력 기려요 백계인지 열계인지 딱 알어 이제 한 개 정도 찾았을때는 이제 그거를 안 읽어 억지로잉 이상해서 읽어보시면 안되니까 아 지금 빙글랜드 이거 읽으면 안되지 아 근데 백계는 이거는 입장에 애매해 하거든 애매해 아 이거 백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전혀 민망한거 아니에요 민망한거 아니에요 아 다시 또 오하고 다시 또 방송 쫙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